공부를 하면 할수록 찜찜한 게 더 잘 보여요 내 애고의 민낯을 볼 때마다 뜨악하지만 힘내고 참나에게 맡기고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공부의 순서입니다 뜨악하죠 어때 당황하지 마세요 뜨악하지 마세요 놀랠지라도 원래 있던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? 아공 복공 구공으로 아공 복공 구공으로 아 이 또한 내 애고가 원래 이래 내 애고가 이러니까 중생이지 복공으로 그런데 이 애고 또한 참나의 작용이야 소중한 작용이야 참나의 신비야 희노애락 내가 언제 맛보겠어 이런 때나 맛보지 이 애고가 굴러가야 희노애락 탐진치 이거 맛보는 것도 경험치잖아요 좋은 경험치나 싸차하고 복공으로 껴안해 주시고 몰라 하고 내 애고를 초월해서 참나랑 접속해 주시고 괜찮아 하면서 애고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품어 주시고 구공으로 자 그러면 뭐가 최선이냐 뭐가 제일 그중 제일 자명한 게 뭐냐 하면서 그쪽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애고의 민낯을 볼 때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자리 믿고 갑니다 이게 아공이고요 복공 제 못난 애고도 아버지의 신비한 작품이고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할 도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저는 제 역량껏 황금류를 아버지 뜻을 사랑의 진리를 이렇게 실천해 보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불리시는 게 아공 복공 부공인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이거 잘 불리는 도인들이 기독교에서는 성자 소리 듣고 불교에서는 도인 소리 조사스님 견성했다는 견성자 소리 듣는 거예요 확철대호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